친구들 안녕? 만나서 반가워요. 어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랑 또 함께 우리 송편 만들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너무 행복했고요. 또 특별히 우리 예진쌤, 주영쌤 너무 재미있게 인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친구들 송편 만들기 어땠어요? 이번에는 조금 복잡했지요? 저도 송편을 만들어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.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 엄마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.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했고요. 다음에도 또 우리 예진쌤이랑 주영쌤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특별히 현장에는 우리 혜원이 친구가 함께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. 앞으로도 이런 즐겁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?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 안녕